5.1년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5시에는 뉴스 오후 오늘도 규스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고 저랑 인사만 하다가 계속 옆방에 계셨는데 제가 드디어 옆방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이죠? 네. 이쪽 분위기가 좀 더 따뜻한 분위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칭찬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빨간색이라 좀 익숙하긴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특정 정당 색깔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빨간색이 편해서. 핑크색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앞서 영상으로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 와중에 자화자찬 물음표 이렇게 뽑아봤는데 젠버리 얘기입니다.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어제부로 세만금을 모두 떠났고 수많은 논란 끝에 어제 세만금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단 말이죠. 현장 마지막 브리핑이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원래 말 한마디로 천량빚도 갚는 법인데 말 한마디로 또 빈 정상에서 사람 안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세만금에서 여러 가지 대처 문제가 계속 불거진 이후에 정부의 당 입장에서도 예산도 지원하고 발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여가부 그 중에서도 여가부 장관이 나와서 뭔가 자화자찬하듯이 우리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설령 잘했다 하더라도 그 곱게 불구미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 말이 더 국민들께서 여가부에 대한 신뢰를 더 하락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매우 부적절한 자화자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가부 장관의 망언 퍼레이드가 너무 정입가경이다. 퍼레이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성범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이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인 줄 모르고 건물 침입 정도로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성범죄가 일어난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경미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저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장관이 어떻게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큰 행사를 제대로 이끌어왔는지가 참 의문이었습니다. 성범죄 관련한 발언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번에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지금 상황에서 할 것은 전혀 아닌 거죠.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지고 잘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외신 기자들이 그렇다면 퇴용하는 국제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남탓 또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이 오히려 충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국제적인 망신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현숙 장관은 앞서 멘트에도 나오지만 부산엑스포의 영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부산엑스포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을 부산엑스포의 유치에 좀 받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서 여당과 야당이 내탓 공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의 입장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엑스포 유치와 관련돼서도 좋은 영향을 키웠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철수는 했지만 사후 대처들을 아마 전 세계인들이 볼 겁니다. 그런데 얼만큼 여기를 잘하느냐가 관건이 돼야지 벌써부터 나서서 우리 잘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세계인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화자천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얼만큼 이 잼버리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선민 위원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장관이 오늘도 1일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가부 대변인도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계속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책임 회피의 일종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여가부 장관이 앞에서 제가 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상황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 많이 노출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하면 웬만한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외신 기자들이 질문한 것들 중에 그거는 전북에 물어봐라, 지자체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말 우리 정부가 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은 외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한국은 위기 대응이나 행사 관리가 잘 조직돼 있는데 이번은 엉망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인다면 김현숙 장관이 지금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잼버리를 그래도 좀 조기 퇴양하고 사실상 파행이기는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장관의 말 하나하나가 설화가 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는 더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는 오히려 여가부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김현숙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 잼버리 잘 진행될 것 같냐? 물론이다. 태풍, 폭염 대책 다 세워놨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장담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장관의 무능의 문제냐? 아니면 여가부의 문제냐? 즉 여가부가 이 행사를 맡은 것 자체부터 문제였던 것이냐? 어느 것이 더 문제였다고 보세요? 사실 둘 다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여가부 장관 개인의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여가부가 가지는 어떤 단점, 여가부가 가지는 맹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런 사건들이 다 발로가 됐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가족 정책과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있고요. 청소년과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있는데 이 업무 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 유기적인 업무가 잘 안 된다고 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론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저는 여가부가 이번에 욕심을 냈다고 봐요. 여가부에 계신 공직자들이 한 253명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다른 부처에 비해서 작은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정도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의 무능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여가부가 작은 부서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가부에 맡겼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젠버리가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여기서 개최를 하겠다고 결정된 게 아니라 사실상 몇 년 동안 유치부터 시작해서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있었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윤 정부 취임 기준으로 보면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가부 자체도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본인들이 주간부서라면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번에 여가부 장관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도 같이 거론하는 것은 그들이 공동조직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확대 개편을 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직접 본인이 명예총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까지도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일종의 서포트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가부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무언가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저는 장관의 역량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어제 오늘 사이에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잼벌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말까지 하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감찰이 여가부와 전라북도 쪽에 좀 집중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부처까지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두 부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랑 전북도 이렇게 되니까 주요한 감찰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여가부만 문제라고 보진 않고 지금 이번 잼벌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왜 거기가 세만금이 됐느냐라는 문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행안부는 그동안에서 뭘 했느냐 훨씬 더 큰 규모의 훨씬 더 많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행안부는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쓰였는데 사실 설치나 이런 준비를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돈이 쓰였더라고요. 과연 그럼 어디다 돈이 쓰였느냐 이런 것들을 여가부라든지 전북도를 넘어서 광범위한 저는 감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가부를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글쎄요, 감찰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내위 내부적으로는 이제 여가부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는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여성가족부가 갈등만 조장하는 누더기 조직이다. 다른 부처로 갔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잘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글쎄요, 감찰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감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로 장사를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습관적으로 때만 되면 선거 때라든지 여가부 폐지를 굉장히 화두, 논쟁적 화두로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가부가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여가부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은 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라면 이 행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이 정도로 국제적 망신이 있었고 실제로 국제 청소년들에게 이만큼의 피해를 끼쳤으니 주무부처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했던 인명 피해라든지 재난 문제에 있어서 행안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분명히 지적돼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 폐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장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논쟁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여가부 폐지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도리어 정쟁으로만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 폐지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이것 때문에 폐지론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가부가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가부가 지금까지 많은 사고를 쳤는데 이것 때문에 마치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릴까 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새만금에서 벌어진 우리 젠버리 유치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면서 여가부의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여보는 계기가 돼야지 이것 때문에 폐지 논이 되면 여가부가 마치 이것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당장 폐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적어도 폐지에 준하는 개혁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여가부가 너무 보기 싫다 해서 없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보건복지부로 일부 문화체육관건부로 일부 행정안전부로 일부를 다 어느 정도로 부처가 이동이 될 텐데 기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강도 높게 여가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헤친 이후에 폐지론을 다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마치 지금 이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여가부 폐지돼야 된다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는 오히려 저는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만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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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